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CL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미국에 이제 가서 준비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는데 이걸 하게 된 이유도 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고 또 미국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게 됐어요 보통 아티스트들은 굉장히 극단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격을 갖고 있고 근데 화려한 모습만 볼 기회가 많으시고 또 평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음악을 하나를 내기 위해서 무대 하나를 꾸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투자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도 있고 조금 더 심플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대랑은 다른 우혁씨랑 태양씨를 패싱한 이유는 성향이 저희 셋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또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많이 노출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전 옆에서 보잖아요 얼마나 재밌게 지냈는지 제가 보고 있으니까 좀 공유하고 싶었어요 제 친구들을 그냥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뭘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애들도 있구나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강력한 카리스마의 에너지 최신 시의 시장입니다 콜리나돌이 씨의 시가 오늘의 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